안녕하세요. 맞죠? 제 룸마일 때, 웃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현입니다. 제가 한 말이 있는데, 민석이 형, 뮤직뱅크 다 재기실 보셨어요? 네!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때 저랑 민석이 형이랑 같이 갔잖아요. MC를 했는데, 리허설 때 저는요, 제가 저기 안 했죠? 선생님이 없구나? 백현 씨도 있었는데, 백현 씨 안 왔는데, 네, 뭐. 솔로 솔로 했잖아. 리허설 때 너무 떨어가지고, 선배님들도 있어가지고 그만해요, 그걸 안 줘. 새로운 게 선생님들 차례네요. 민석이 형이 1년간 거진 않네. 제가 말하고 싶은 게, 민석이 형이 되게 말할 때 귀엽지 않아요? 아, 기호씨가, 기호씨가 제가 되게 잘 따라해요. 내가 그때 보고, 제가 빵 터졌어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, 한번 보여주세요. 김석이 형이 MC를 보면, 톤이 되게 올라가요. 일단 어떻게 했냐면, 패배님 성명인데,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막 상금을 하고요. 하하하하. 그거 앞에 밥을 사줬나요? 왜? 밥을 사줬나요? 근데 지원 선생님이, 그, 내가 편집을 몰라? 만났는데, 저랑, 김석이 형 차에서 너무 웃었어요. 맞아요. 저도 웃었어요. 아, 저는 잘했으니까요. 감사합니다.